한국교직원공자회의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새단장을 하면서 굉장히 보기 쉽고 접근하기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상단에 금융상품 그 중에서도 저는 장기저축급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저축급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율과세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장기적으로 즉 20년 이상 내 급여 일부분을 저축하신 분들에게는 저율과세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 예산금액들을 쉽게 조회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보수나 사업비 수수료 등 비용 부과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었고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저축상품 중에서도 목돈급여가 진짜 괜찮았었는데요 목돈급여가 괜찮았었던 이유는 가입 종류가 세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입 종류가 어떻게 세 가지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부과금형 두 번째는 예탁형 세 번째는 적립형입니다 부과금형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하면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이자를 지급해 주는 식입니다 3개월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해 주는 식인데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지급해 주는 게 좀 더 좋겠죠 두 번째로는 예탁형입니다 예탁형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예금 상품을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인 적립형은 은행에서 적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품은 바로 금융상품 중에서도 대여 상품인데요 대여 상품 중에서도 특별히 더케이복지놀이 대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더케이복지놀이 대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애 주기에서 특별하게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거겠죠 근데 이런 결혼, 출산, 주택 대여 같이 인생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이벤트가 있을 때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한테 싸게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율이 괜찮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상환 안내인데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제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그의 성과금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중도상환을 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벤트 복지인데요 사실 이벤트 복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엇이 더 괜찮다라는 개념보다는 왼쪽 이 상단에 있는 더케이벤트 이 탭을 평소에 자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케이벤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늘 안내를 해주고 여기서 당첨자 발표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은 이벤트 복지에 보시면 복지 부족, 또 뿐만 아니라 지경호텔, 호텔 콘도 리조트 안에 보시면은 더케이 한국교재원 공제에서 운영하는 지경호텔들도 있고 이 안에 보면 휴스테이나 온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 체험해 보시면은 여기 웨이브파크 보이시죠 바로 웨이브파크 같이 액티비티 이러한 레저 활동들을 누릴 때 우리가 굉장히 싸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예의주시하면 참 좋은데 이러한 것들도 한국교재원 공제회의 더케이 크리에이터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채널 또는 블로그에 기사글이나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은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벤트 복지 탭 안에 숨어있는 상담 더케이 마음심입니다 더케이 마음심은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상담 서비스가 괜찮은 이유는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휴되어 있는 상담소에 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와 또는 유튜브에 올려놓으셨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걸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큰 위안을 얻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홈페이지 말고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 조금 더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각 블로그나 유튜브 내에서도 자체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채널들끼리 연계하여 이벤트 소식들도 전해주니 관심있게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모든 것들 제가 4년간 더케익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압축해둔 것이니 오늘 영상을 보고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여러분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200%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